저를 촉촉립의 색으로 끌어온 틴트라고 이거 정말 멜팅립의 끝판왕이라고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상호르립 찾는다? 몸콜 평등하게 쓰기 괜찮겠는데? 입술 닥터닝 없다 이런 느낌 코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안 써보셨어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초모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립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에 진짜 촉촉, 멜팅 이런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도 입술이 엄청 건조해지면서 촉촉립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너무 예쁜 컬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모나들한테 다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워글래스 글로시밤 슬립입니다 이거 정말 멜팅립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거는 나오겠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촉촉하고 예뻐가지고 제가 여러분 내돈내산으로 3개나 산 립이에요 이렇게 3개를 샀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슬립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라이트 모브 컬러인데 제가 엄청 자주 바르는 컬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괜찮지만 그냥 어떤 립을 바르고 그 위에 이거를 바르면 되게 차분하고 우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립 발랐는데 너무 쨍하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립을 딱 발라주면 진짜 탁 차분해져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많이 건조해졌는지 매트 립 바르고 이렇게 안쪽이 조금 마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거 발라주면 진짜 입술도 편해져가지고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립이에요 찐 탕후로 광택에 단독으로 바르면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에요 정말 입술이 촉촉해지고 메마른 입술에 발라도 각질 부각 전혀 없을 만큼 촉촉 그 자체 대신에 착색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좋은 게 보면 되게 끈적여 보이잖아요 근데 끈적임이 거의 없어가지고 입술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없고 이거 바르면 약간 화해지면서 플럼핑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과하다면 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이게 완전 시발점이었어요 그다음에는 코스놀이 웨이브 틴트 5호입니다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탕후로 립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완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여러분 광택이 되게 많아도 끈적이지 않는 되게 최첨단 기술들로 립을 만들잖아요 수분이랑 오일이 되게 적절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촉촉한 립이에요 약간 형광기 있는 피치코랄 컬러여가지고 봄웜분들한테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입술에 바르면 형광등이 탁 켜지는 컬러여가지고 손이 너무 자주 가요 이게 여러분 손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웜했는데 제 피부가 가지고 있는 색 때문에 그런지 제가 발랐을 때 약간 핑크 느낌도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너무 웜하지 않아가지고 이 틴트가 여러분 코스놀이를 틴트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 제품이잖아요 확실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AOU의 사과밤 완전 맑은 광택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립이에요 AOU에서 이거 나오고 정말 많은 컬러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저의 마음속의 1위는 이놈이다 여리여리 연한 사과 컬러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립이에요 막 빨간 사과 이런 것보다는 약간 차분한 사과 수분이 되게 터지는 느낌을 내면서도 많이 끈적이지 않는 게 너무 장점이에요 정말 많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발색이 약한데 저는 그래서 이 립에 더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멜팅 립 같은 거 그냥 단독으로도 많이 바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떤 립을 바르고 그 위에 조금 이제 글로우한 느낌을 주려고도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립 컬러랑 써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이걸로 나 진짜 쨍한 발색 내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한 스푼 떠가지고 쫘악 올리셔야 돼요 요새는 여러분 이렇게 떠서 하는 타입이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왜 메이크업 선생님이 이런 걸 내셨을까 했는데 화보 때 정말 그런 물먹 느낌을 내고 싶어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그 느낌을 내주는 립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앤디얼의 글로우 틴트 2호입니다 이게 원래 클리어 코랄이 저의 진짜 최애 컬러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제 가방 어딘가에 넣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앤디얼 립 맛집입니다 굉장히 차분한 와인 빛 컬러고 입술에 발랐을 때 정말 우아하면서 무겁지 않게 촉촉해요 물 틴트처럼 되게 가벼운데 촉촉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착색도 꽤 있는데 완전 쨍한 립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차분하고 우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매트립도 진짜 잘 썼는데 아 글로우 립도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 립 신상 나온다? 제가 앞으로도 믿고 살 예정입니다 그다음 어퓨 과즙팡 틴트 이 틴트는 여러분 저를 촉촉립의 색으로 끌어온 틴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촉촉립도 이렇게 요플레 형상이 많이 안 생기고 저는 이상하게 촉촉립을 바르면 요 가운데만 항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골고루 발리는 촉촉립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준 게 바로 이 립이에요 그리고 향이 진짜 상큼 뽀짝 이게 자몽인가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 향이에요 딱 자몽 코랄 컬러로 상큼함이 확 터지는 컬러예요 입술에 발랐을 때는 너무 쨍하지 않으면서도 생기 살려주는 게 진짜 예쁘죠 무거운 오일광이 아니고 약간 가벼운 스타일이어가지고 완전 자연스럽게 살짝 코팅된 느낌을 주는 립이에요 어퓨가 여러분 진짜 가격도 착하고 제품도 좋고 이거 전 컬러가 무슨 무화과 어떤 이런 컬러인데 그거랑 같이 발라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 또 아 진짜 촉촉립 나중에 레모나저대 추천하면 이거는 내가 꼭 소개한다 했던 립이에요 그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리페라의 맘찍 로즈 지금도 요 맘찍 로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색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바라볼까 이게 여러분 차분한데 얼굴이 죽는 느낌이 안 나는 립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톤 같은 거 안 타고 막 바르기 좋은 립 딱 하나만 추천해줘 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야 그러면은 요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추천할 수 있는 립이에요 이게 무화과빛의 로즈 컬러인데 바르면 너무 딥하게 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를 올려주는 컬러여가지고 언제 발라도 예뻐요 저는 여러분 이거 완전 얇게 깔고 그 중간에 어쩔 체리로 포인트 딱 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조합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리페라가 진짜 매트도 잘하고 촉촉도 잘하고 이게 진짜 바르면 바를수록 느끼는 게 밀착력이 너무 좋고 컬러가 그냥 예뻐요 잉무글 중에서도 정말 저의 최애 컬러라고 말할 수 있어가지고 올리브영 간다 하면은 꼭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손등에 발랐을 때는 되게 차분한데 입술에 발랐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다운되진 않아가지고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입생 캔디 글레이즈 13호 촉촉립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무조건 써보셨을 텐데 13호 정말 예쁩니다 이게 손에 바르면은 되게 무거운 제형으로 보이는데 입술에 바를 때는 막 그만큼 가볍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에 바를 때처럼 무겁진 않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베이비 코랄 컬러여가지고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립 다 바르고 촉촉한 느낌으로 톡톡 발라도 예뻐요 이게 여러분 약간 누디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팍 립만 튀지 않아서도 제가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질뜬 각질 부각 이런 거 전혀 없고 나 MLBB 컬러만 바르면은 얼굴 죽는다 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립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들도 몇 개 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컬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혈색에 따라서 컬러가 좀 다르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얼굴에 그래서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벤더 언니랑 출장 갔는데 언니가 저 립 바른 거 보고 그거 뭐냐고 너무 예쁘다고 말했던 립 그 다음 외매의 듀이제 틴트 7업 코랄 컬러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컬러가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영상에도 올렸었잖아요 단독으로 발라도 얼굴에 생기를 딱 주는 코랄 컬러여가지고 코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안 써보셨어요? 수분이 가득한 되게 가벼운 젤 제형이고 이게 착색도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나 봄엄 이런 코랄 컬러 좋아하는 친구들 너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아요 끈적임 없이 물먹은 듯 탱글하게 입술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컬러가 보니까 봄엄 추천 이렇게 돼있었는데 제가 이거 써본 결과 진짜 톤 안 가리고 바르기 좋은 코랄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립 통틀어가지고 착색이 한 1, 2위 정도는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무지개 맨션의 틴트입니다 아 레모나들 이것도 착색이 진짜 좋다 이거는 흰기가 없는 완전히 되게 누디한 오렌지 컬러고 살몬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가을 웜한테 되게 추천이고 저도 가을이 되니까 이 립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립이 손등 발색 그대로 거의 입술에 딱 나와요 입술에 발랐을 때는 차분한 느낌이 나고 완전 미친탕으로 이거는 아닌데 은은한 기본 글로우 립 정도의 제형이에요 근데 이 립이 여러분 발랐을 때는 되게 여리한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가지고 저는 근데 입술이 너무 잘 지어져가지고 저한테는 그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베이스 립으로 쓰기도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투쿨의 플래트 틴트 3호 얼굴에 생기가 확 사는 정말 맑은 사과 컬러예요 레드 컬러에 정말 코랄이 몇 방울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깨끗한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완전 대박 물먹어 이런 립글로즈 느낌은 아닌데 은은하게 촉촉함을 내뿜는 제형이더라고요 은파하면 이거는 특히나 광이 좀 죽어가지고 은파하지 말고 발라야 되는 틴트 되게 가벼우면서도 컬러가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립들이 시간이 지나면 되게 딥해지는 게 많은데 이거는 저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입술 다크닝 없다 이런 느낌 투쿨에 정말 틴트 예쁜 게 많은데 이 컬러는 제가 한번 꼭 소개해야겠다 해가지고 레드너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헤라의 틴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컬러가 은은 여리 핑크 끝판왕이에요 민낯에 생기주는 컬러들 있잖아요 은은하게 이 컬러가 딱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여리한 코랄 컬러가 저한테 너무 딱이더라고요 이거는 막 과한 글롯이 느낌은 아닌데 가볍지만 촉촉한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법보속촉 립 저는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 이건 그냥 무조건 쿨컬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한테 발색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도 쿨 60, 웜 40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간 지나고 올라오고 하는 컬러 보니까 웜쿨 평등하게 쓰기 괜찮겠는데 싶었어요 땡 이런 느낌 아니고 미지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헤라가 여러분 진짜 립맞춤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가 있었는데 그 컬러 단종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백화점 돌아 돌아가지고 창고에 있던 거 막 그 컬러를 내가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진짜 쿠션만큼 립을 잘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그 다음은 데이지크의 멜팅 캔디 밤 1호입니다 멜팅 밤 유행에 맞춰가지고 데이지크에서도 멜팅 밤이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 이번 연도에 써본 데이지크 립 중에 제일 맘에 들었어요 이거의 다른 컬러들도 진짜 너무 예쁘지만 제가 1호를 보여드린 게 완전 여리여리 좀 화장기 없을 때 생얼 립에 입술만 촉촉하게 이렇게 뿜할기가 너무 예쁜 컬러더라고요 정말 촉촉 딱 그 자체예요 수분 터지는 느낌 보이시죠? 입술 라인 정리해주고 이거 딱 발라주니까 완전 청순한 느낌을 내주는 립이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 이런 립들은 다 착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착색이 없고 제가 그 데이지크에서 나온 제일 그거 떠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발라봤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게 더 수분감이 터지고 너무 예쁜 광이 나와가지고 와 이 립은 레모나들한테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레모나들 제가 오랜만에 준비한 립 추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여러분 이게 기획안을 쓰다보니까 15개 이렇게 됐는데 입술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한 영상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진짜 꼭 주기적으로 색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